Q. 올라운더퀸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나와서 물론 회사에서 처음에 붙인 수식어겠지만 채연씨 본인도 자신이 없다면, 실력에 자신이 없다면 붙일 수 없는 수식어라고도 생각을 해서요 본인은 올라운더퀸에 대한 수식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다양하게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으니까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 또 다른 분야가 있다 하면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Q. 올라운더퀸 이채연씨 어떠세요? 사실 올라운더퀸이라는 수식어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제가 한 1년 전, 2년 전에 채연이었다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어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인싸동술지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제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말솜씨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제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번 앨범에 또 참여하는 참여도 저의 모습을 또 보니까 이 정도면 퍼포먼스 퀸 보다 올라운더퀸이라는 말도 나한테 붙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 혼자 집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 입으로는 하지 못했고 회사에서 좋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살짝 뒤에서 동의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어에 어울리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장영 쇼로 그리고 또 활동폭을 좀 넓혀서 다른 분야 도전하고 싶으라고 네 제가 안 해본 분야 중에 사실은 지금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웹드라마를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데 사실 아직 그 방영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? 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제 언제 나올지 몰랐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알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생각보다 또 되게 연기 소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근데 저는 그런 전극연기가 아니라 사실 전 약간 좀 시트콤에 잘 어울리는 그런 연기 같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막 취중 고백하는 그런 연기 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연기 막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좀 시트콤 연기? 네 도전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 이것도 오늘 어떡하냐 많은 기사님들을 도우주셔서 곧 이제 시트콤에 바탁되지 않을까 네 네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역두를 한번 또 빨리 좀 공개돼서 보고 싶네요 우리 채연씨 연기하는 모습도 제가 지금 축구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저 지금 안 하는 게 없다고 지금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또 질문이 되는 게 기사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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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